상 뭐예요, 상? 설마 상이 물... 물이 상이에요? 벌 들어갑니다. 소금물입니다. 소금물입니다. 저기요. 소금물. 소금물. 잠깐만, 이거 설렁탕 맛 나는데? 잠깐만, 이거 설렁탕 맛 나는데? 아니, 한 번만 먹어봐. 아, 진짜로. 설렁탕이 설렁탕 맛이야, 진짜로. 난 지금 흰색 설렁탕 국물에 고기는 미리 건져 먹고 설렁탕만 먹고 있는 거야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카메라를 등지고 인사하시는 분은 제가 저..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네, 반갑습니다. 장마사지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. 그래야 설사도 잘 넘게 도와주기도 하고... 사실은 설렁탕은 설렁탕 국물만 좀 하시면 안 될까요? 꼭 설사해야 하나요? 네. 네. 아니, 이게 실제로 선생님 장마사지를 하다가 바로바로 이 효과가 나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. 현장에서. 네, 그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. 오케이, 오케이. 다녀옵시다. 와, 이 방송 진짜 세다. 지금 이 시간에 시청자들은 다 아침 식사하겠는데. 깜짝이야. 이렇게 떡 나오면 어떡해요.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같이 싸세요. 설사 격려 방송. 네, 괜찮죠. 장에 좋은 거니까 뭐. 좋은 거니까요. 아우, 시원하다. 나중에 이렇게 노는 거 오랜만이다. 자라고 그러면 잘 거예요. 누우셔서요. 이제 배 전체를 양쪽 다리로 올려서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.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. 가볍게 부드럽게 이렇게. 갇으라고요? 네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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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. 저, 저 걸그룹 위에다가 갈려 본 적이 없어서. 양말 벗고 갈까요? 아, 신고 가셔야 됩니다.